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지만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줄줄이 법정에 서고야 말겠구나 그리고 감방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법무부 검찰 인사안이 발표된 것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그런 단상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방해 행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거치지 않고 이제는 내놓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아마도 여권의 실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 당신이 이 정도면 견디낼 수 있겠나 이 정도에서도 사표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당신이 사표를 던질 때까지 가든 수모를 당신에게 가하는 것을 당신은 각오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권력에 칼을 쥐고 있거든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질문은 사면 초과의 윤석열 총장입니다. 1월 8일 저녁에 발표된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학살이었습니다. 앞으로 간부 인사에 이어서 있을 중간 간부 인사는 수사팀 자체를 와해시기는 수준까지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구세이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정치 권력이 작심을 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결국 그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상황을 감지하고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예상을 합니다. 윤 총장이 수모를 참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시작한 수사를 완결시킨 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평평하게 맞습니다. 두 번째 안은 에이 더러웠으면 못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먹이면 윤석열 총장들이 알아서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면 그것이야 차고 가운데서도 큰 차고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검찰 내 외부에 꽤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의 선택입니다. 검찰개혁을 보통 명사로 만들어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수사를 멈추면 될 텐데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끝까지 파헤치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떼는가 본인들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를 상황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 정도의 문제풀이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친구들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는데 아주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문제의 바닥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검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의 다수는 문제 해결 수사와 관련해서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유전자는 조금 전에 소개 드렸던 두 번째 부류의 학생과 비슷할 것이다. 실체가 이미 드러난 사건들이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적당히 뭉개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뭉개 버릴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 바로 검사라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한 부장검사는 그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정치 권력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이미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덮고 지나가면 그것조차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 총장이 올해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그런 늦각히 검사로 출발해서 검사의 경력상 정점까지 올라간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영광을 바라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할 그럴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같은 연배의 남자로서 윤 총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할지 대략 예상이 됩니다. 윤 총장이 무슨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자식의 앞날을 생각해서 다수 굽혀야 될 이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가치관이자 검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쁜 놈을 잡아다가 벌 주는 것이 검사다 이런 생각에 뚜렷이 잡혀 있을 겁니다. 나쁜 놈들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중간에 적당한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쁜 놈들을 잡아다가 벌 주는 것이 검사고 나쁜 놈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수사를 적당한 손에 덮는 것이 그게 검사가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를 내보내지 않는 한 그는 재임 기간의 끝까지 자기 발로 그 자리를 박차고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가 이미 시작한 권력 비리 사건을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마무리 짓고 나갈 것을 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압박을 가하면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정치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연대의 남자가 또 다른 남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볼 때 그런 추론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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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